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윤입니다.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사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요. 국회에서 장차법에 대한 전면 개정이 추진된다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장차법 시행 15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장차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내용인데요. 이번에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장애와 장애인 범죄 확대와 재난 상황에서의 차별금지조항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최 의원은 성숙한 인권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시에는 424개의 장애와 어린이집이 운영 중에 있는데요. 오늘 웰페어 뉴스에서는 서울시가 장애와 어린이집의 보육 환경을 전면적으로 개선한다는 소식이 실려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는 보육교사가 돌봐야 하는 장애 영유아 수를 줄임으로써 기존에는 교사 1명이 3명을 돌봐야 하는 체제에서 이제는 교사 1명이 2명의 장애 영유아를 돌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는 서울형 전임교사 다시 말해 비단임교사를 장애와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임교사가 개인 또는 공적인 일로 반해 없을 경우에도 늘 얼굴을 보는 비단임교사를 대면함으로써 세심한 보육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장애 영유아 반에 196명의 보육 도우미를 지원하고 장애 영유아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워크숍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는 9월 17일 서울 상암동에서는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슈퍼블루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데요. 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주최 측인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가 선샤인 러닝클래스를 운영했습니다. 선샤인 러닝클래스는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팀을 이뤄 훈련하고 당일 슈퍼블루 5km 코스 완주를 목표로 기획됐습니다. 한편 마라톤 참가 신청은 인터넷에서 슈퍼블루 마라톤을 검색한 후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 부문은 5km, 10km, 하프 코스입니다. 참가비는 모두 3만원이긴 하나 슈퍼블루 5km 코스에 참가하는 장애인과 보호자 그리고 초중고등학생은 무료입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